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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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애, 이영애, 드라마, 한국의 드라마 아주 хорошая, красивая женщина, 한국의 악지어로 이영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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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서 있으면 특히 많은 한국의 투수 여기. 그러나, 다른 곳곳에서. 하지만, 굉장히 좋은 곳곳에서 국가들의 지배백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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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아직 다른 성장 다른 성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모든 사람들이 함께 french해야 citizens 힘든 Turns DEF oct thing 남은ender 한국 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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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백스탄을 떠나고 나서 약 7년이 한만에 다시 르백스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방문 기간 동안 그리웠던 우리 고령인 동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가 85주년 2주를 기념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. 오늘 또 타슈켄트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알던 타슈켄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변한 모습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. 르백스탄이 지난 6, 7년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룩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주백스탄이 계속 발전을 하고 우리 고령인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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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